나 특이한 걸까 못때먹은 버릇인 걸 잘 알지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 When I was young 그때부터 우리 아마도 포기했어 적하면 다 알아들어 정말 꼭 해야 알아들어 눈치껏 기분 맞춰 내 기준에 너를 맞춰 옳지 그래 그렇지 이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지 헷갈리는 MBTI 하루 세 더 바뀐 이에서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게 좋아하는 걸까 Blackout 네 아프로 서면 하루에 열두 번 얼어내려 한치도 알 수 없는 내 맘 너 때문인 건 아닌데 아는데 조절이 안 돼 너한테만 화를 내면 루루나 내 날 루나테 루나테 로봇봇봇봇 로봇봇봇 보내는 거에 아는 로봇봇봇 로봇봇봇봇 나도 날 잘 몰라 로봇봇봇봇 기분이 업앤다운 결 방지법 루나테 나 눈앞에 변해버려 마주지 길앤하이 개릴 라픈 호흡처럼 더 프라임 쏟아 부어 천둥 내 답도 없이 널 샷 우리를 안 내고서 에러내는 말 불꽃돈서 미친미친남 헷갈리는 MBTI 하루 세 더 바뀐 이에서 아아아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게 좋아하는 걸까 Blackout 네 앞으로 서면 하루에 열두 번 얼어내린 날이 멀어 한치도 알 수 없는 내 맘 너 때문인 건 아닌데 아는데 조절이 안 돼 너한테만 화를 내내 룰루 나네 나룸한테 당황한 그런 표정이 좋아 좋아 그럴수록 내게 더 끌려 날 욕하지는 마 맘을 욕하는 거야 이것도 사랑야 방식인걸 가사 리허설 아멘 ?", said Oh 넌 에린 단지도 알 수 없는 내 맘 너 때문일 건 아닌데 아는데 조절이 안 돼 너한테만 화를 내린 룰루라메 나 루나텍 루나텍 로봇봇봇 눈에 밀 거야 아트야 로봇봇봇 너도 날 잘 불러 로봇봇봇 기분이 업댄다 온갈방 질파 룰루라메 나 루나텍